수학의 답 삼각형의 내각의 이등분선에 대한 파트 1 내용 살펴보겠습니다. 자 여러분들 아마 이 공식 다들 외우고 있을 거예요. a, b 대 a, c는 b, d 대 d, c이다. 이 알파벳을 외우는 게 아니라 삼각형 a, b, c가 있고 내각의 이등분선이 나오면 그러면 a, b 대 a, c는 b, d 대 d, c이다. a, b 대 a, c는 b, d 대 d, c이다. 외우셨죠? 다들 알고 있을 거예요. 자 선생님은 이걸 갖다가 조금 더 살짝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. 자 이거 알파벳으로 써볼까요? 소문자 a, b, c, d 이렇게 가볼게요. a, b, c, d 그러면 a 대 c가 b 대 d랑 같다잖아요. 그죠? 자 그럼 우리가 사실 외향의 곱과 내양의 곱은 어차피 같으니까 a, d는 b, c가 성립한다는 얘기야. 맞죠? 근데 이걸 이렇게 바꿔 써도 되겠죠. a 대 b는 c 대 d. 무슨 얘기냐? 외향의 곱은 뭐예요? a, d. 내양의 곱은 뭐예요? b, c. 똑같아요. 즉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냐면 일단 공식을 여러분들이 좀 쉽게 외우려면 이런 그림이 있을 때 삼각형이 있고 내각의 이등분선이 이렇게 딱 나와 있을 때 선생님은 좀 이름을 붙이는 걸 좋아해요. 그래서 이 길이 대 이 길이는 이 길이 대 이 길이 이렇게 좀 복잡하잖아요. 획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잖아요. 그거 말고 하트 이렇게 둘의 길이의 비와 이렇게 둘의 길이의 비가 같다. 하트를 외우면 되겠죠. 내각의 이등분선은 하트 내각의 이등분선은 하트 오늘 수학의 답이에요.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하면 이게 왜 성립할까? 그걸 알아야 되겠죠. 그걸 갖다가 보이는 게 이번 시간이에요. 이걸 가지고서 이제 문제 푸는 건 또 다른 클립이 준비되어 있습니다. 이 공식이 과연 왜 성립하냐 하면 우리는 이렇게 설명해요. b, a의 연장선을 긋겠습니다. 연장선을 긋고 a, d와 평행한 선분을 d를 지나면서 이렇게 하나 그어볼게요.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잘 보세요. 아, 이각의 점이면 이각도 점이겠구나. 왜? 평행선에서의 동의각이니까. 됐나요? 그럼 이각이 점이면 이번에 잘 보세요. 이렇게 바라보면 엇각으로 또 평행선에서 엇각으로 크기가 같아요. 결국 무슨 얘기냐면 a, c의 길이는 a, e의 길이하고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. 왜? 이등변 삼각형이죠. 밑각이 같으니까. 오케이.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삼각형을 고개를 삐딱하게 옆으로 돌려서 바라봅시다. 선생님 지금 목처럼 이렇게 돌려서 바라보잖아요. 그럼 뭐가 성립하냐면 밑변에 대해서 평행한 선분이 있는 거야. 맞죠? 그럼 우리가 배운 게 뭐가 있습니까? 아, 이렇게 둘의 길이의 비는 이렇게 둘의 길이의 비와 같잖아요. 맞죠? 그걸 써볼까요? b, a 대신에 근데 a, b라고 써볼게요. 자, a, b 대 a, e는 누구 대 누가 성립해? b, d 대 d, c가 성립해. b, d 대 c, d로 써볼까요? 이렇게? 오케이. 이렇게 써보면 우리는 근데 a, e의 길이하고 누가 같다 그랬어? a, c가 같다 그랬죠. 그러니까 a, e 자리에 a, c를 딱 써보는 거예요. 그럼 a, b 대 a, c는 b, d 대 d, c 또는 c, d 이게 나오겠죠? 바로 어디 있습니까? 이 공식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내각이등분서는 하트법칙이다라고 선생님이 이름을 붙인 공식을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증명하는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 그림 있죠? 이 그림이 굉장히 출제가 잘 돼요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공식이 유도되는 과정도 반드시 알아둬야 되는 것 오늘 수학의 답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